오늘의 영상 포인트 이경규의 목마른 자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다양한 버전의 이경규가 나온다 누구라도 가볍게 북캠 졸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죽으면서 20판 정도 플레이하였으니 베린이들은 필수 시청하길 바란다 진짜 일부러 죽은거다 그럼 즐거움! 아 이거 왜 시작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거에요 그거 부트캠프 졸업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볼 것은 무엇이냐 김계정과 부트캠프 졸업하기 이제 부트캠프 바뀐다면서요 김계정의 부트캠프 졸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건데 제가 실수로 지금 듀오를 돌려버렸거든요 첫판부터 깰수도 있어가지고 바로 방종할수도 있는데 그 점은 일단 제 실력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규는 떼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졸업하려면 일단 구석부터 차근차근 가는게 낫지 역시 이거지 우와! 이거 안들어갔으면 죽었다 13발 충분해 제발! 복수를 갚아주세요 제발 형 이경규 해줘 이경규는 아직 아닙니다 가게 안나왔어 2500원어치 이경규 해드리겠습니다 이경규! 네 이정도 오케이 단판 바로 간다 고생하세요 고생계정님 수고하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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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나 있어 벤트들 오케이 오케이 손풀기 이게 바로 끝났어요 야 저격할 사람들 다와 다와 다 이겨줄게 그정도는 해줘야 부트캠프를 졸업하는 남자의 이제 포부라고 할 수 있지 부캠 졸업이 목표지면 24시간 방송이신가 봐요 필킬 아 나 진짜 이거 곤란해요 금방 끝나요 진짜 제가 2층 이제 아 보여드릴게요 말해보해 와! 와! 아 저격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숨어있어야겠어 쉽지 않다 응 와봐 하여튼 와봐 나한테 죽어가지고 킬 피드 뜬 애는 바로 그냥 이 위에다가 캡처 뜬 다음에 박제 때릴거야 감사합니다 아 따라오지마 날 고통 줄 바에는 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 아 그래가 찌쭈들도 아니야 기분 나쁘게 드디어 생방받네요 졸업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밥 먹고 올게요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바로 졸업합니다 근데 솔직히 배그에서 치킨 먹는 게 힘들지 부트캠프 졸업 같은 건 솔직히 쉽지 하노우 하지마 아이 쟤 저격 저격하지마 와 와 와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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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빙 짬빨이 몇 갠데 자 오케이 김계종의 부트캠프 모험 바로 시작합니다 레츠고 야 이게 난지 어떻게 알 얘네들 바로 아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 모르지 지들끼리 때려 와 개징그러워 얘들 할 일이 별로 없니? 아 참 괜찮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실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여기에 바로 왔어 여기 여기여기여기 뭐야 얘 나 아닌 척 좀 하게 모자 좀 빌려보라 어 고맙다 옥에이 야 니네들 다 박제시킬거야 진짜 이따 끝난 다음에 캡쳐보드 다 뜰거라고 우호호 브롱실러 2경경 하려아 좋아 우와 미쳤어 지금 풀파밍했다 풀파밍 아 해머 아 달아 아 맛있어 부와 유쌍 봤지 근데? 봤지? 가능성을 봤잖아 아 근데 진짜 좀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 화장실도 다녀와야지 야야야 밥먹는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 슈퍼팀 목소리 음성우렁차시네요 영상에도 이런거 많이 넣어주세요 비명지르는거 재밌음 키키키키 아아 르카냐님 2만원원 감사합니다 빨리 춤춰 리액션해 리액션 리액션하라고 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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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규 이경규 2만원 아 아 근데 창고 괜찮았다 이경규 이경규 아 못내렸다 괜찮아요 뭐 리액션하다 보면은 부트캠프 좀 늦고 그럴 수 있는거죠 뭐 창고 바로갑니다 2창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깜짝이야 아 야 이런거 하지마 심장 약해진다고 어 좋아좋아좋아 어 들어가고 긴장되지 너도 어 뭐야 아 이제 야 와봐 와봐 너 정찰해 정찰 앞에 나가가지고 누구 오면은 소리질러 알겠지 너의 쓸모를 빨리 입증해 니 스스로 오케이 너의 너의 쓸모 어 바로 입증했구나 근데 저기서 썼나 예예 연막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죽었는데 오른쪽에도 있다 아 알겠다 뭐야 너는 짜증나 아 부트캠프 졸업 이거 할 수 있긴 한거야 사람이 이거는 졸업을 하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야 내가 봤을때는 감사합니다 화장실 다녀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니놈 좀 좀 자라 자고 일어나 있으면 모든게 끝나 있을까 모든게 완벽하게 끝나 있을까 아 저 이번판 집중합니다 이번판 진짜 집중해요 말걸지 마세요 어 진짜 사람을 물러보고 말이야 제발 살려줘 나를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줘 이 순간을 이용해서 나를 꾸며야될 것 같아 사람들이 난줄 못 알아보게 예스 되게 노래 잘할 것 같이 생겼죠 아 헤어스타일 바꾸는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나 성기알대가리 하고 있는 찌쭈가 나밖에 없네 내가 여기서 첫 킬 하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이경규 합니다 이경규로 온 세상에 내가 왔음을 알릴거야 와와와와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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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덧배야 우와 그치 덧배야 이거 덧배라고 덧배 투경규야 지금 투경규야 스택 쌓이고 있어 투경규 투경규 오케이 투경규 하 씨바 이경규 아 이거 헤어스타일이 문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역시 찌쭈는 이 헤어스타일이 최고다 상트 안에 복캠 졸업하면 김딸 간식비 5만원 오케이 확인 야 뭐야 야 복탄 찌쭈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갑자기 진짜로 빡 집중 해볼게요 진짜 말수 진짜 진지하게 줄이고 오케이 이번 판 졸업하면 총 8만원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9만원 이 판에 모든 걸 썼자 진짜 개정아 아 지금 어떻게 록스 데려와가지고 좀 대신하게 하면 안되나? 오케이 낙하산 엄청 빠르죠 지금 아 아야 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는데 바이바이 뭐야 폭탄 찌쭈다 쟤가 나 대신에 어그로를 끌어줄거야 제발 그렇지 야 호호 워파이 여러분들은 지금 10만원이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전 지금 화가 나있습니다 씩씩 화난 소리 완전 들리죠 씩씩 인생 뭐 있냐 사람이 돈에 그렇게 연련하면 안 되거든 카치님 슈퍼채팅 2만원 고맙습니다 카치님 아까에 이어서 2만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오 뭐야 시퍼소리가 났다? 와후! 익숙한 삐삐소리가 나는데 와아아악! 와! 야 이 덜렁덜렁덜렁덜렁 춤추고 있는가 봐 야 인마 그게 어? 욕심부린 찌쭈의 최후야 인마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쟤 뭐야 야 탈뽕 허허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벙어리 300초를 주겠다 니들은 안 될 것 같지? 응? 니들은 안 될 것 같냐고 응? 니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지? 찌쭈 사실 이거 다 흑채거든 보면은 중간중간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일 거야 이 킥만 해! 킥만 해! 오케이 바로 보여주지 오 누가 나 쌌어? 일단 하나 잡고 빌킬 야야 좀 도와 맨몸으로 좀 도와줘 친구들아 제발 오케이 하나 잡고 하나 하나 한명만 도와줘 제발 조용히 게임한다 오 잠깐잠깐잠깐 안죽어? 어? 욕 가겠다 욕 가겠다 욕 가겠다 욕 욕 전설의 꼴꼬리님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길을 비켜라 김따 가십니다 르겠습니당 짜차차차차 새처럼 나르는 솜사 탕 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때 뽀뽀 솜사 탕 호 호 홀리미 방종 시간이 머지 않았다 막간을 이용해서 성대모사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성대모사 진짜 잘하거든요 콩이 사랑해요 오태식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개 우려냈냐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츄 모아이 성대모사 모아이가님 재미님이 제 더빙을 따라하는 성대모사를 할게요 자 오늘 해볼 좋은 번은 무엇이냐 이거 있죠 이걸 따라하는 재미님 자 오늘 해볼 좋은 번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주키니님 안녕하세요 주키니입니다 오늘은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 못 보는 편이구나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제 성대모사나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세요 배그 끝났어요 저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아 님들 개가 웃는 소리 들려줄까요 개가 웃는 소리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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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